우리 지금 이 3월 모여서 내가 예상한 대로 작년 수능 컷하고 똑같아. 1등 83, 2등급 75 이런 식으로 똑같아.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이거 아무리 어떻게 내도 등 컷은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버리면서 풀라고. 두 개 버리면 이번엔 1등급인데, 두 집은 버리면. 근데 고3들은 그거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버리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버리면 안 되겠지. 지금 버리면 안 되고.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겠지만 우리 문학은 난도가 없잖아. 거기에 말씀해도 엄청나게 유리하지. 문학에 난도가 없고. 그런 다음에 비문학은 정리를 잘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학부터 하나하나 한번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학의 첫 번째 고전시가. 우리 고전시가 풀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 논리로 풀고 있지 않은 거고. 무료 문학이 여섯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끝내고 여기서 벌써 시간을 확 확 보아야 돼. 현대시가 세무적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문학은 논리적으로 푸는 방식대로. 나 이 작품 몰라. 가, 나 작품에다가 다 수필까지. 그러면 우리의 푸는 방식대로. 보기부터. 가만 봐도 가만 나와 있는 보기가 있고.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가나를 둘 다 나타나는 게 있고. 다가 있고. 그러면 푸는 순서를 둘 다 알려준 이거. 가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풀었던 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고. 오케이. 어차피 육구는 해설지가 없지만 3월은 해설지 있어도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놔가지고 우리 논리 같은 설명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 하는 해설지더라고. 보세요.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서. 공통범주 말해주는 게 너무 쉽네. 고존시가 세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지. 자연 무역, 이별, 풍자 비판. 나머지는 기타 치면 되고. 기타. 그거 빠지면. 근데 여기는 그냥 자연. 그렇지. 자연에서 가뭄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렇지. 그럼 가뭄 흥흥. 자연 나무 흥. 즐거움. 화자가 인식하는 자연의 의미는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쨌든 공통점은 가와 나가. 자연 속에 있고 전제가 뭐야. 가뭄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때 자연에 대해서 느끼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런 얘기지. 다양하지만 뭐에서 벗어나진 않겠니? 자연 속에 있어. 자연 프로세에 많이 났어요. 이거는 벗어나지 않지.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거지. 심플하게. 작년 고3때를 생각해봐. 고존시간은 막 뜻풀해야 될 것 같고.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고존시가 고존아면 인생 고존아난다고 그랬지.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야. 고존시간은. 이제. 자신감 있지? 봐봐. 가. 춘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해서. 하자는 자연을 완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모이고 살아서 잘 내지는 못했지만. 춘산의 산에서 꽃을 보고 있다잖아. 그러면 자연을 완상의 대상으로. 완산한다는 걸 몰랐구나. 모르겠지만 감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무슨 소리냐면 꽃을 보느라 돌아오지 못해. 집에서. 집으로. 이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좋다는 얘기야. 감상하느라. 그렇지? 2번. 동설의 시흥겨워 추움을 어이 알리에서. 문장군장 똑같지. 그럼 동설 한자. 우리 고존시가 고웅. 동설 모른다고 쳐. 근데 흥 나와. 흥. 흥에 겨워서 추운 것을 어이 알리. 서리법. 알 수가 없다. 뭐. 이거 해석하면 겨울날의 눈인데. 몰라도 돼. 뭐 때문에 난 흥에 겨워서. 난 추운 것 정도 알 리 없다. 난 추운 것 못 느끼겠다. 너무 겨울에 눈이 좋아서 이런 얘기거든. 우리 고존시가의 기본에서. 화자가 잔석에 있을 때. 사계절 나오는데. 채노가 농담 삼아 말을 하지.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은 눈이 100미터와도 좋다. 이거잖아 이거.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추운지도 몰라. 지금 눈 감상하고 있는데. 이거 좋다는 얘기잖아. 그럼 봐. 화자는 자연을 추위도 있게 할 만큼 시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 익히는 존재. 시흥에 겨워서 추운을 모를 정도로 좋다. 이거잖아. 그치? 시를 짓고 싶은 마음 불러.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나는 어제보 무이구곡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에서. 무이구곡이 뭔지 모르겠지만. 무이구곡이라는 게 여기도 그곳인가. 그럼 여기가 어디야 지금. 여기 어디야. 아니. 답해. 자연이잖아. 그럼 무이구곡은 플러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플러스라는 얘기겠지. 무이구곡은 몰라도 되는 거지. 굉장히 좋은 자연인데 내가 있는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에서. 하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자연을 여기잖아. 무이구곡에 비견될 만큼 성인이 만족하고 있잖아. 여기가 자연인데. 뭐 같은 거라는 얘기잖아. 무이구곡 알 필요 없는 거지. 이런 것들. 나의 이 맛을 인간 세상에서 죄의 뒤라서 알리오. 계속 서리법의 구조를 갖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자연 나오면 인간 세상 나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잖아. 우리 고전시가의 기본 원리를 떠올리면 우리 문학의 정성을 보면 자연 나온다면 자연이 좋은 건 그냥 자연이 좋은 게 아니라 뭘 전제로 한다. 세속이 마이너스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 거의 그러니까 내가 문학은 난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저 풀어야지. 고전시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아버지가 지금 나는 자연이니다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은 뭐를 지향하고 있다. 아버지가 지금. 자연을 지향하고 계신다. 뭐가 싫어서. 세상이 싫어. 그거예요. 그거. 이 맛을. 이 맛이 어떤 맛일까. 자연의 맛을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알리오.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하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연을 결별해야 돼. 이거 너무 심했지. 하자는 무슨 맨. 굿맨인데. 굿맨이 자연 좋다는데 자연과 결별한다. 이런 게 모의고사야. 이런 게 1등급이 83이야. 너네네를 돌아보면 어우 야 올해 금방 1등급 맞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든단 말이야. 거저지 거저. 나의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 유의자적. 한가롭다잖아. 속세를 버렸으니까. 하자는 자연의 속세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고. 듣잖아. 그렇지. 속세로부터 이제 벗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한가롭고 좋지 않아. 듣지?